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들고 계셔도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들고 같이 앉아 계셔도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낙심한 사람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 이야기하면서 팔자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한 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뒤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욕전의 인생이 된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기록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기도 한 가지로 자신의 팔자를 뒤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기도 한 가지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은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14지는 다음과 같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에는 너 벌레 같은 다시 말해서 버레디 같은 인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혁 성경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버레디 같은 너 야곱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지렁이 특징은 땅에만 묻혀 사는 인생 그리고 시공창 속에 가장 악취가 나는 시공창 속에 가장 깊이 묻혀 사는 것이 지렁이 인생입니다 이 지렁이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척추가 없는 벌레입니다 마음대로 구부러집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대 없이 살았고 앞뒤 분별 없이 살았고 땅에만 묻혀 사는 시공창 같은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실패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 난다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살았습니다 벌레는 사람 발에 밟히면 죽습니다 이 벌레는 사시사철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야곱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환경이 최악의 가장 어려운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역전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그리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아에 관해서 성격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석의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야뽕나로 터있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격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석의 32장 24절은 다음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하다가 이렇게 성격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실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사람과 실험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독별을 쳤는데 이 사람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석의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이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격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시아 12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하여 그가 이 야곱을 천사를 이겼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울면서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구란 말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약복 나루태에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휘브리스 1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하느님의 부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은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다시 말해서 천사가 이 야곱의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환도폐를 쳤는데 이 사람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처진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환도폐가 위골됐다는 것은 허리 쪼인터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도폐가 위골됐다는 것은 어긋날 위에 팔골자를 서고 있습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무엇하다가 빠졌습니까? 기도하다가 빠졌습니다 누구와 싸움부터 섭니까? 기도의 싸움을 했는데 야곱이 천사와 기로 이겼습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아야겠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기로와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기로와 이겼을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이 기도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빌리포스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알아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야곱오스 1장 5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데 죽게 없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살아온 성들은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 같은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느님 야곱은 생명을 건 생사를 건 목숨을 던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야곱 이름은 이때부터 재배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진 이 사람은 성경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장식의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베드리라는 하나님 집 우리날 교회에 이 사람이 노숙자가 신세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베드리에서 그는 하느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식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생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게 입을 옷을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 사람이 일생에 관한 모든 생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의식 중 걱정 없게 해주시고 나이 가는 이 생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베드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 응답을 받고 이제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는 하란의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이 사람은 처가살을 하게 되는데 20년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 사람이 평소에 장인 된 사람 이 나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열 번을 야곱에게 이 장인 나반이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위 입에서 장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장인은 내게 열 번이나 나를 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날 때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갈 때에 장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장인은 자신을 붙잡아 놓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반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야곱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떠나갈 때에 이 사람의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기배를 하지 않습니다 나반을 모르게 떠나갔던 그는 나중에 이 나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든 일꾼들을 데리고 뒤쫓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났던 이 야곱에게 성격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생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 나반은 드라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한 삶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선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떤 말이라도 너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이 라반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격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야곱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그분 도저히 이분은 너무너무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성격은 어디로 그설로 올라가야 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이 야곱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덜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성격을 말씀해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제시록 5장 8절과 제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릇에 향을 담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누가 담수습니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그 누군가 오는 분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져올라갑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의 시를 주의 수렴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야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야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나반이 쫓아오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관 야구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0년 전에 베데레서 야구비의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구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어디서 왔습니까? 야구비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기도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처진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는 인생의 이정표가 잃어버린 나침판이 없는 그가 베데레와 소환함 앞에 기도할 때에 장성의 18장 20절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구비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 기도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구비 나반으로부터 위기가 벗어났습니다 나반은 돌아갔습니다 이때 야구비 다시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행전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구비 주변을 돌아봤더니 갑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비 이름하기를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 군대 천사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야구비 주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구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서랍건 야구비가 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라반이 야구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천사를 이 야구비 모르는 사이에 야구비 가족들 주변에 천사들을 군대를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중 3중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라운 성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나그로 삼으십시오 기도를 친구로 삼으세요 기도를 취미 삼으세요 오직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시간 야구비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이 시대의 야구비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라운 성들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구비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또 위기를 만납니다 나반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났더니 또 한 가지 위기를 만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구비가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고향 땅으로 가는데 예서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20년 전에 이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향 땅은 가까우는데 형을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립고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창세기 32장 11절은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간고하오니 내 형이 예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따라하세요 나를 건져내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구비 하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예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느님 예서의 손에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서가 야구비의 형 예서가 400명 군대를 건너리고 이 야구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구비를 향해서 달려올 때에 야구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혼자 오지 않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야구비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건너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구비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내 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주옵소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느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린 당황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구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서가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야구비 온다는 내용을 알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구비가 엎드린 같이 우리도 위기 앞에서 원래 엎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꿔냅니까? 원수가 달려오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서가 달려와서 먼저 달려오더니 야구비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서가 달려오더니 야구비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내 동생아 내 동생이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버렸습니다 미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원함도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야구비 죽이려고 달려오던 사람이 원수가 원수가 변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먼저 와서 끌어놨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구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달려오는 원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같이 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내게 달려올 때에 하나님 나를 죽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내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내게 화의의 손을 내밀고 나를 끌어안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한국교회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두관계가 찢어집니다 성도와 성두관계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교회를 연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대치하며 질투하며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서로 화합하며 합리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의 길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 여러분 가정이 왜 타투입니까? 왜 싸웁니까? 왜 하루도 편할 일이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내 가정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주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마지막 장은 50장인데 장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이 땅을 떠나기 전 임종 직전에 그는 열두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인 두 손자까지도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떠나갈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브리소 1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죽을 때 진팡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경배는 기도를 말합니다 경배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버리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지령이 같은 인생을 살아도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분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싸우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 소장 실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기도의 최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빌리포스 2장 6절의 하나는 본체 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누가 보면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깃발은 자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온 성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어림을 당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민족 위해 하늘께서는 하늘 문을 반드시 성령 말씀 그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러분 가정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두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장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귀가 열려버립니다 어떤 귀가 열리는가요? 땅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합니다 누가 보면 3단 21절에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경 66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내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내 귀가 열려서 세상 소리는 듣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이 철회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용모가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저씨를 볼 때도 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죽지 않냐고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세상 아집이 강하고 나는 이렇게 고집이 강하며 내 얼굴은 항상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단하잖아 내 얼굴은 이렇게 항상 편안한 얼굴이 아닐까? 나는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용모가 변화됩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성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용모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 가장 축복받은 감사가 있는 얼굴로 바꿔집니다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서대반이 기도하는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람들이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했습니다 이 서대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사람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서대반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는 소리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은 아들이여 내 깃빠른 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용모는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 보곤 22장 3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계속해서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은혜 생활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의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느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져 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빠서 피곤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유계 생활은 피곤하지만 내가 기도가 들어갔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에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이 오듯이 내가 기도가 회복되면 내 육신의 생활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내가 범사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 생활 게으리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은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까? 누가 보면 2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껴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성들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집착거립니까? 왜 내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상 것에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왜 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을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사롱의 성들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님은 사만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은사 아홉 가지 성령이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시고 은사 아홉 가지가 임하고 또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일어납니다 내 인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하십시오 디모대전서 4장 5절 거기에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야 거기에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오직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개척하고 내 운명을 바꾸시고 내 팔자를 바꿔주시며 내 환경을 전부 바꾸시는 야곱의 일생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철야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철야 기도의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던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킵니까? 죽지어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던 자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분만 손들고 아멘 몸 아프신 분 손들고 보세요 전부 다 드셨네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라 마음이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병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몸이 병들었든지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기억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의 옛 생활 다 청산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바꾸내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40일 금식기도를 출발하시고 금식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금식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항상 시간만 나시면 따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며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해줄 것이며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해줄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기도를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민족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최고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범사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야곱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빛진 자 나는 빛진 자 예수님께 빛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오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빛진 자 나는 빛진 자 나는 빛진 자 예수님께 빛진 자 나의 죄다 사신으로도 보혈을 거주시옵소서 오 아버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되어주소서 이 생명을 맞춰 이 몸을 맞춰 죽도록 죄송하리라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을 깊이 숨어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나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꿈 안에서 떠나 살리시로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용을 못 만나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저의 가슴 뜨겁게 주님 기다려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 많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단속 위의 소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꿈 안에서 떠나 살리시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votre président 잎이 샘솟으니 너의 좀 이 любовras 그래 optimal 내shelf 나의 우세이시여 주는 나들이 끈이시여 나의 주운 나의 여름이 나의 피한 밤이시여 나의 밤패이시여 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구원의 뿐이시여 나의 상손이 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그는 나의 영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신경기신 영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믿으시여 주님을 찬양하시여 주님을 찬양하시여 너의 생계 복자 되시니 내가 나를 주여 주님을 찬양하시여 주님을 찬양하시여 생명의 멸려받고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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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시여 생명하시여 나의 하나님 능력이 아시니 자신만 아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사랑만 아시니 능력이 아시니 사랑만 아시니 사랑만 아시니 능력이 아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종만 아시니 십자가 의지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아서 희생만 아시니 희생만인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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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 대게 종합의 대게 한없이 또 하나 한없이 또 하나 종합의 대게 한없이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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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이 또 하나